방안에 가비향을 가득 채워라 방안에 가비향이 가득하게 해라 했던 고종의 말처럼 우리도 집에 커피향이 가득하게 한번 융두립으로 커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탑 바리스탄 없지만 우리 집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한 나만을 위한 융두립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필요한 기구들은 융드립퍼 1000이고요 필터가 따로 없죠 드립퍼와 필터가 일체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받쳐주는 이게 없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거치대가 있으면 주전자를 옮기실 때 좀 더 편하시겠죠 그리고 이 서버는 커피 받는 용도로 이렇게 쓰실 거고요 그리고 주전자 그리고 원두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융드립퍼는 천으로 된 특징답게 좀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하세요 세척이라든지 보관을 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요 처음에 사시면 이렇게 빳빳하게 말라 있는 상태예요 풀을 먹여서 좀 이상한 냄새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커피를 내렸을 때 그래서 뜨거운 물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 놓으시거나 아니면 물을 이제 팔팔 끓이셔서 잠깐 담갔다가 빼시는 끓이시면 안 되고요 털이 다 빠지기 때문에 잠깐 담갔다가 빼시는 그래서 어쨌든 이 천에 묻은 풀을 좀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물기를 쫙 짜서 예비용 원두로 한번 시험삼아 추출을 하시고 이제 그거는 첫 번째 드립은 드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드리퍼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 쓰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젖어있는 상태겠죠 또다시 뜨거운 물에 한 1분 정도 담가 놓으셨다가 살짝 비벼 빠시는 거예요 손으로 세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물로만 이제 빠지고 그런 다음에 햇볕 아래에서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빳빳하게 건조시켜야 되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천이 뒤틀려지거나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서늘한 곳에서 햇빛이 없는 곳에서 말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매일같이 이 드리퍼를 사용을 해서 커피를 내려 마신다 그러실 때는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찬물을 담고 이 드리퍼 세척한 드리퍼를 넣으시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일주일 안 쓰고 계속 그물에 넣어두시면 절대 안 되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물을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쓸 일이 없다 그러시면 젖어있는 상태에서 마른 수건으로 탁탁 이렇게 물기를 꼭 짜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퍼백이나 밀폐 봉투에 넣으셔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좀 쓰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용 드리퍼가 아직까지도 쓰여지고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맛의 특징이 도드라지기 때문인데요 천으로 내리기 때문에 오일 성분이 그대로 추출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종이로 하면 오일을 다 먹잖아요 근데 얘는 오일 성분이 그대로 드러나서 바디감이 굉장히 좋고요 바디감이라는 건 약간의 무게감, 부드러움, 오일리, 실키약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깔끔해요 하지만 천이라서 물이 더 잘 빠져요 종이보다는 그래서 좀 까다로운 추출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줄기를 돌리실 때도 굉장히 섬세함의 미약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얘가 면 재질이긴 하지만 한쪽은 이제 털이 나 있고 한쪽은 그냥 면 같은 약간 양면이 다른 스타일의 천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구두 수선하러 가셨을 때 막 구두 광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천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샀다 치고 데우는 과정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좀 몇 번 쓴 드리퍼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만 예열도 하고 세척도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단순화 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직접 새 거를 구매하신다면 꼭 팔팔 끓인 물에 데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장시간 우려두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써보도 예열하고요 충분히 빠졌으면 살짝 이제 짜주시고요 너무 세게 짜시면 이 기모들이 다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좀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이렇게 마른 린넨 같은 천에 탁탁 쳐서 물기를 제거하시고요 이 천인데 몇 번 쓸 수 있을까? 그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한 100번 정도 빨면 다시 바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후로는 좀 추출도 불균이 해지고 위생상으로도 조금 안 좋다고 하니까 바꾸시는 걸 고려해 보시고요 이렇게 몇 번 쓰다가 물로 헹궈서 봤는데 난 잘 빨았는데 아직 이제 커피 색깔이 묻어난다 그랬을 때는 세척을 한 번 정도 더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전통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약간 오일리한 케냐 커피를 한 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죠? 분쇄도 얘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페이퍼드립 방법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천과 페이퍼는 물빠짐 속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얘는 좀 물빠짐이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페이퍼드립보다는 조금 더 가늘게 하시는 게 그렇다고 너무 곱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살짝 눈금 하나 정도 톱니바퀴 한 번 정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라인딩을 한 번 해보고요 오일리한 커피를 위해서 저도 이미 좀 땀을 흘리고 있는 원두로 준비를 했습니다 핸드드립보다 살짝 굵게 페이퍼용보다 살짝 굵게 분쇄를 했고요 네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하셨고요 전 좀 진한 융드립 특유의 바디감을 위해서 처음에는 점드립으로 추추 시간을 좀 오래 만들고 후에는 달팽이드립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드립용보다 훨씬 뾰족하고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맛이 응축돼서 나오게 되고요 거의 가운데 부분에만 물을 주입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운데에 원도가 모여 있으니까요 천천히 점드립을 한 후로는 달팽이드립으로 연결 지으시면 되는데요 마치 물을 부어서 이 커피 가루를 끌어 올리는 기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추출이 끝났으면 과감하게 드리퍼를 제거를 하시고요 제가 계속 말을 하면서 하는 하고 너무 과다 추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g을 담았는데 그건 2인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거의 두 배가 넘는 커피를 추출해 버렸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좀 진한 감칠맛 나고 바디감이 깊은 애를 추출하겠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제 목표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연할 것 같아요 너무 물을 많이 주입을 해서 그래서 한번 고종황제가 마셨다는 융드립으로 우리도 한번 커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좀 많이 부어서 살짝 좀 2%가 아쉽거든요 그렇지만 워낙 다크한 원두를 쓰고 다크한 원두, 오일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종황제가 드셨다는 융드립 커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